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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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나나 유튜브입니다 이새끼 오늘은 컨셉을 합시고 말을 안하네요 개빡치긴 오늘은 햄버거 먹방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맘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처음인자 마지막 대사 커트로 치즈모아퍼입니다 오늘의 두번째 대사 씨발! 빨대병안조 씨발! 좋아한 입만 왱내내낸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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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름斌 꼬름빨밖 답답합니다 마이 셨어요 마이크에 대고 감자튀김 먹어줘 asmr 가져와 랭니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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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는? 오늘 왜 처음이죠 마지막에서 천마왕 천마왕 그리고 3분 동안 창문 열고 있으면 만원 손 틈새로 비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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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그냥 줄게, 열고 있어. 컴퓨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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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는...